지금 보신 분과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밀려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코로나가 심각한데 사람들이 막 바닥다닥 붙여있어요. 사람들이. 한 번에 다 나오고 있다면 저 밑에 제가 지금 내려갔다 왔는데 정말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겁이 날 정도로 심각하네요. 지금 법적이래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까 저도 조금 무섭기도 하고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려나 한번 지켜봐야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시암. 사암이라고 하죠. 제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 오픈하는 걸 대비해서 어떻게 변했는지 토요일이나 나왔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나와있네요. 코로나 전후가 동일할 정도로 예전에는 이쪽 길거리에 사람들이 없었는데 오늘은 정말 수많은 인파가 몰려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사람들이 되게 많이 이동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센트럴 월드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11월 1일부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픈을 하고 통행금지도 이제 없어지니까 문제는 술은 아직 팔지는 않는데 술을 파는 곳은 음식점 이런 곳은 술을 팔고 있는데 아고거나 술집은 아직 술 판매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1일 날 일단은 음식점 이런 곳에서 술 판매는 허용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주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여성분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쇼핑을 하기 위해서 시암이나 센트럴 월드 많이 놀러오시는 것 같아요.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정말 예전에는 제가 영상을 여기 담을 때는 혼자 걸어다녔거든요. 이 길을 걸어다니는 사람이 아예 없었거든요. 오 근데 오늘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봅시다. 저 밑에도 보면 저 밑에도 걸어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쪽으로도. 예전 코로나 전 분위기로 분위기는 지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11월 1일 되기 전에 어떻게 주말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 오늘 센트럴 월드를 한번 봅시다. 사람들은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는 진짜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지금 센트럴 월드 입구에 왔습니다. 아 여기도 문을 열었네요. 여기 센트럴 월드 여기 집들이 유명한 곳이죠. 사람들이 이제 여기는 저녁에 음식점을 하는 곳이라서 지금 문을 안 여는데 지금 사람들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분위기가. 지금 많이 바뀌었고 이 센터 월드는 되게 조용했거든요. 원래. 조용한 분위기가 아니고. 사람들이. 예 많이들.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주말이다 보니까. 할로윈데이가 또 있죠. 할로윈데이도. 이렇게. 분위기를 맞춰서 하시는 것 같고. 할로윈데이. 이 집이. 되게 유명한 집 같아요. 저는 이 집에서 빵을 한번도 안 먹어 봤는데. 음식이. 이 집이 되게. 고급스러운 음식 같아요. 여품은. 음식이 잘 만들어놨대요. 가격은 싼게 아니거든요. 110백. 80백. 90백. 120백. 예. 가격은 싼게 아닌데. 이 집의 손님이 의외로 많더라구요.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가게도 되게 시설이 이뻐요. 시설도 이쁘고. 실질적으로. 저런데도 의외로 많더라구요. 할로윈데이. 이제. 축제 하려고. 이렇게. 여는 것 같습니다. 할로윈데이. 여기는. 센타월드. 아. 2층입니다. 2층. 분위기는. 예전에. 센타월드. 코로나 전에.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런 분위기하고는 많이 달립니다. 백화점도 세일하는 것 같구요. 지금 보면. 사람들도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코로나 전보다는. 예. 활동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음. 예. 밑에도 보면. 세일하는 부분 것도 많이 있고. 사진기 세일. 네. 어. 사람이 진짜 많아졌네. 진짜 많아졌어요. 사람. 와. 이렇게 많아졌나. 분위기가. 예. 진짜 많아졌어요. 사람. 와. 이렇게 많아졌나. 오. 분위기가. 되게. 좋은데. 예. 지금. 분위기가. 사람들도. 많고. 이. 밑에는. 예. DJI. 포켓. 세일. 세일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 같지. 예. 예. DJI. 사람도. 지금. 많이들. 활동도. 하시고. 보신. 예. 분위기가. 예전. 분위기하고. 어. 달라진 것 같아요. 분위기는. 아. 11월. 17일. 맞춰서. 이거. 저는. 지금. 제일. 걱정마는. 델타 배양. 예. 오픈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델타 배양. 어떻게. 할건지. 솔직히. 제일. 궁금하거든요. 솔직히. 예로. 예. 예. 그. 카메라. 여기. 판매하는거구요. 유튜버. 분들. 여기. 많이. 오시는데. 여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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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어. 전자매장도 많이 있구요. 그. 핸드폰. 여러가지. 그런. 매장도 많이 있구요. 와. 사람이. 이렇게. 많았더라. 그런데. 일상적으로. 다. 띄거 같네요. 분위기가. 예. 이렇게. 보시면. 야. 이렇게. 예. 보시면. 야. 아니. 일상을 다. 돌아온거 같아요. 이렇게. 많았었나. 야. 엄청나게. 왔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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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많이 있고, 헬스콘 매장도 제가 제일 갖고 싶어하는 드론 제가 이 드론을 갖고 싶어합니다 요즘에 이거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아 이게 DJI이구나 아 제 것도 여기 있네, 어제 뭐 포켓톱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활성화가 너무 잘 되어 있네요 완전 코로나 전 분위기로 온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분위기가 왔다는 게 조금 성급하지 않다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는 센터한 월드입니다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이 활동하시고 사람들이 시암은 사람이 그래도 있었는데 센터한 월드에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오늘 보면 아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센터한 월드에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센터한 월드에 야시장이 열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야시장이 이렇게 열려 있고요 그래서 오늘 센터한 월드 먹거리 야시장은 여러분들도 같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어떤 먹거리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제 활성화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완전 활성화가 됐고 이렇게 보시면 먹거리 시장이 이렇게 또 열려 있고 예전으로 돌아갔다고 봐야죠 매운 룩치이죠 매운 룩치 새우 여성분들은 매운거 좋아하죠 이거는 카노도 팔고 종류 다양하게 팔고 있네요 야시장도 열리고 이제 활성화가 정상화가 되는 분위기 아 이거 새우네 새우 새우로 이렇게 해놓을 수 있고 요거는 초밥 초밥은 어디서 빠질 수가 없죠 초밥은 먹거리도 지금 많이 열리고 아 지금 비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갑자기 요즘 태국에서의 이 목지가 유행이야 목지 이거 잘 팔려 있더라고 도티가 예 이거 진짜 잘 팔려 도티 예 아 지금 갑자기 또 비가 내리네 아 비가 내려갖고 예 이렇게 음료수도 이렇게 파시는 분도 계시고 먹거리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 마인드 이렇게 파시고 갑자기 비가 와서 아 차량을 이탈을 중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저도 좀 먹거리 뭐 좀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비가 오니까 차량을 좀 중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예 예 비가 오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쇼핑센터에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 예 저쪽도 야시장이 열려 있고 예 이쪽도 지금 야시장이 또 오픈되어 있고 그러니까 예전하고 지금 똑같은 분위기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ظ 비가 와서 하늘에 아 먹거리가 되고 비가 와서 제가 지금 잠깐 안쪽으로 아 õ 빠졌습니다 아 예 여기는 Jewish 센턴월드에서 아 자 지금 영상을 찍고 있고요 아 영상을 다 보시분들은 아 좋아요 구독 안하시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꼭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센터 월드였습니다. 오늘은 시암 쇼핑센터 마진편에 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것같이 코로나 이전 상태로 완전 오픈된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외부로 나와서 기존의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을 못했던 것을 오늘 주말 지금 다 나오신것 같아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활동을 하는것 같아서 저도 지금 오늘 깜짝 놀랐네요. 같이 한번 보시죠. 지금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지금 비가 갑자기 왔고 여기 보면은 저 백화점입니다. 백화점 건너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지금 말을 할수 없을정도로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지금 엄청나게 지금 몰려와서 사람들이 비가 갑자기 많이 와서 지금 촬영을 못하겠네요. 잠시만요. 갑자기 지금 사람이 몰려와서 지금 길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시는것같이 진짜 사람들이 꽉 차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집안에만 있다가 오픈 11월 1일날 완전히 오픈이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갑자기 한번에 다 몰려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것같이 엄청난 인구가 지금 몰려와서 예 여기는 시안 BTS 만인편 연결되는 백화점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정도로 지금 엄청난 인구가 지금 대학생들도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보시는것같이 엄청난 인구가 지금 이동인구가 나와있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분위기는 지금 보시는것같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나와있는것같아요. 지금 보시는것같이 그래서 저도 지금 너무 한꺼번에 나오는게 아닐까라는 걱정도 조금 됩니다. 보시는것같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아까 저 밑에서 올라오는데 사람이 다닥다닥 붙어있어요. 사람들이 여기 마찬가지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엄청난 인구가 지금 지금 나오고 아까 한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온것같아요. 과연 어떻게 잘라나 저는 모르겠는데 저 위쪽을 한번 보시면 아 진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있는 모습들이 나쁜건 아니에요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웅크로 있다가 이게 폭발해서 나온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분위기는 좋지만 심각성이 심각성이 조금 우려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심각성 우려도 좀 되는것 같아요. 보시면 아 진짜 제 개인적으로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좀 우려도 조금 되는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